징크스 내가 어떻게 징크스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징크스 하는 애들이 영 시원찮아 앞에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찐이면 AP 하겠지 AD가 아니라 뭐야 찐이네? 뭐야 왜 제대로 하지? 아이디 바뀌었나? AP 하지 않아? 어? 미쳤다고? 내가? 호호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은 당할 수 있다 적은 당할 수 있었는데 ㄷ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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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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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아 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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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더라고요 невероię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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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이거 내게 내가 죽어야 해 아 잠깐만 아 너무 아쉽다 일단 노플 집중 대하시기 포탑 가니 포탑 더 아니 아 이걸 퓨어인가? 아 아야 자랑땅 뭐 빡나? 아 근데 이거 왜 정상적이지가 않은거같지 게임이 적팀이고 오픈 탈리하고 그냥 방송인들이 양쪽에 사이드로 잡히니까 그냥 토토 충돌 난리난거같은데 그냥 신난거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애들이 안보이냐 어? 뭐지? 잘생겄내리 일찍 히히 일찍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네 왜 나와있어? 아 아니 왜 왜 왜 떨려 얘들아 아니 왜 왜 왜 아니 왜 왜 아니 왜 왜 아 진짜 얘들아 아 딱 잡고 사려고 하면 되는데 왜 아 이랬습니다 와 베크 너무 불쌍한데 근데 오늘 나도 저랬어 계속 하루종일 내가 저 역할이었어 원래 그래서 누군가 불쌍하게 할 때가 아니야 나도 저렇게 존나 통나무 짊어지고 막 10킬 이됐어 하고 이러다가 지고 이랬어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이겨야 돼 베크야 미안하다 아 이걸 왜 앞을 안가 아 이걸 이랩을 안해 만화 다 썼는데 당연히 람몬 오지 위쪽에서 카이스가 킬 땄는데 아휴 그걸 미니엄 먹겠다고 툭툭 치고 있니 그럼 만화 다 써서 1회 박았고 1회 후에 딜 교환을 해야지 아 안됐어 카이스 위에서 W킷 땄어 그럼 람몬스가 바텀이지 300점인데 으응 아 전주가 너무 빡션데 아 전주가 너무 빡션데 아 더 많이 있네 아 쏘나한테 라인 좀 밀리면 답이 진짜 없는데 게임 끝낼 때까지 게임 끝날 때까지 달아낼다 쌀 때까지는 눈좀 띄고 탑은 그렇게 갔는데 졌어? 탑은 그렇게 졌어? 탑은 그렇게 졌어? ㄷㄷ ㄷㄷ ㅋㅋ 저쪽은 정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스킬입니다. 아오.. ㄷㄷ 야, 이렇게 한다고? 아니, 봤어요 방금? 풀 다 박는 거? 칼리아랑 다 같이? 소나랑? 아니, 이렇게 한다고? GG 감사합니다